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과학의 기초 1강 변인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인의 종류에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독립변인, 종속변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변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인이라는 건요. A하고 B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A가 B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뭐 이런 의미일 때 이런 A나 B 이런 것들을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variables라고 하고요. 자, 변인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변인이 이제 실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변인이 되고요. 뭐 내재변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험을 조금 더 정교화할 때 사용되는 변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끔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을 설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변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변수라는 말은 수학에서 주로 쓰이는 거고요. 과학이나 사회학 연구에서는요. 변인이라는 것들을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일한 의미인데 둘 다 이제 영어로 하면은 Vairables라고 하고요. 어, 여기 번역된 걸 보면요. 수는 그냥 넘버예요. 넘버. 넘버이기 때문에 변수는 수학에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수학이 더 과학보다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쓰는데 변수라는 거는 좀 한정된 의미로 숫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보통 많이 쓰고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인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변인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독립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은 영어로 independent라고 해요. independent라는 거는 독립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요. 뭐, 어떠한 함수관계나 실험관계에서 다른 변인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직접 값을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독립변인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수학에서의 함수값 x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함수는요. 이렇게 보통 많이 표시했죠. y equal f of x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했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에 대응관계에 대해서 먼저 배웠을 거예요. x가 있고 y가 있고 또는 이 y를 조금 더 f of x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x가 1일 때 y가 2 x가 2일 때 y가 4 x가 3일 때 y가 6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요. 우리는 이 식을 일반화시켜서 y equal to 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넣은 값은 이 x죠. 이 x가 쉽게 얘기하면 독립변인 또는 독립변수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값을 마음껏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실험을 할 때도 A라는 요인이 B라는 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요. A라는 요인의 농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횟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험자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변인은요. 그 실험자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처치 이런 것들이랑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다라는 말은 독립변인을 바꿔서 무언가 데이터 값을 얻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종속변인은 뭐냐면요. 이 독립변인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실험을 했을 때 얻은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결과값. 자, 결과값이기 때문에요.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라서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수학에서의 Y값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로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가 X라는 애에다가 이제 무언가 값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Y가 계산되어 나가죠. 어떤 것 때문에? 요것이 함수라는 규칙 때문에. 자, 그래서요. Y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이 X라는 거는요.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무언가 값을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Y는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서 요런 겁니다. 요게 이제 게임 화면인데 자, 우리가 이 게임 패드를 통해가지고요. 어떤 요런 명령들을 커맨드 같은 걸 입력을 해요. 요것도 누르고 이 버튼도 요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하면은 요 그 게임을 돌리는 게임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이 값들을 넣어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걸 이제 화면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면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슛을 하고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함수, 뭐 함수 요런 모식도 요런 것들인데요. 내가 인풋값으로 X라는 걸 넣으면은 요 박스 안에서 함수라는 연산을 통해서 결과값, Y값 또는 F of X라는 결과값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하자면 독립변인은요. 쉽게 얘기하면 수학에서 X, 종속변인은 수학에서 Y값. 그래서 수학에서 내가 값을 넣는 거는 X에다 넣기 때문에 독립변인은 실험으로 쓰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값. 그에 따라서 어떠한 실험이 진행되면은 얻는 결과값이 종속변인, Y값.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있는데 각각 뭐 거창한 의미는 아니고요. 수학으로 생각했을 때 독립변인은 X, 종속변인은 Y라고 생각하시면은 매우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오늘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